바닷가에서 하루 어디든지 떠나보자 내일을 위하여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 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제주도에서 이틀 설악산에서 사흘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자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저 들판에 던져버리고 휴대폰은 꺼버리고 생각없이 떠나자 여유로운 저 바람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저 산 위에 저 파도 위에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좋아 내 차도 좋아 무작정 떠나자 내일을 위해 충전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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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Pacific 태평양에 정 점 Foods 애초 Craft 혜태 태평양에 ill